오늘 다시 출발선에 선 여러분 벌써 두 번째 도전입니다 지금부터 셋을 셀 테니 천천히 숨 고르기를 한 후 달려볼게요 셋 둘 하나 출발 오늘의 달리기는 어떤가요? 첫 달리기에서 얻은 종아리의 뻐근함 발바닥의 화끈함 혹은 열정을 식히는 차가운 바람 이런 것들이 달리기를 좀 더 힘들게 하진 않나요?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감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향한 불편한 말들 체력적인 한계 스스로를 울가매는 걱정과 과도한 책임감 무엇이 잘 달리고 있는 당신의 발을 붙잡는지 나를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제 도착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달리기가 끝난 후 옆에 있는 사람과 달리는 사이에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며 당신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